저도 언니의 두근만 나무가 될게요 사랑해요 비비아님 안녕하세요 나슬이랑 이렇게 얘기 많이 했는데 근데 이렇게 약간 편지처럼 이런 거 다시 이렇게 들리니까 되게 약간 감정 많이 떠오르고 나서 그래서 좀 그런 거 같아요 하나, 둘, 셋, 넷 야! 라고 해도 돼? 내가 뭐라고 해도 돼? 우리 그만 나눌 애칭이기도 해? 뭐야 Hey! 반짝이는 you're my style 투명하게 make you m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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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our soul star dash no go come m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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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y